강원도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자살 사망자 수는 508명이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 비율은 25.4%로 충남과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연령별로 40세에서 64세가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173명, 20세에서 39세가 80명, 20세 미만이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환은 1577-0199번이며 자살예방상담전환은 1393,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번입니다.